안녕하세요. 산자수 동의보감 컨셉단 약조TV입니다. 지금 화면에 꽃 한번 보십시오. 꽃의 보습이 참 아름답죠. 주로 7월에서 8월 이 사이에 꽃이 활짝 피고요. 뿌리를 주 약재로 아주 귀하게 사용하는 맹문동입니다. 이 맹문동은 백화과의 여러 해사리 초본이죠. 재배도 많이 하지만은 야산에도 세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산에 있는 것은 사실 이근, 즉 뿌리가 많이 달리지 않습니다. 맹문동이란 보리맥자, 문문자, 겨울동자를 쓰고 있죠. 즉 보리를 닮은 겨울약초다 이런 뜻이죠. 보다 보니 이 뿌리의 모습이 천문동과도 비슷합니다. 주로 야생에서는 보면 약간의 습도가 높고 반거늘진 이런 곳에 잘 자라죠. 열매는 다 익으면 검은색으로 약 6, 7mm 되는데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죠. 잎이 사철 푸르고 양지 엄지 가릴 것 없이 잘 자라다 보니 요즘엔 정원수로도 이 맹문동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맹문동의 뿌리와 사실 아주 광합이 잘 맞는 것이 있죠. 그것을 함께 섞어 달여 드시면 원기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즉 한마디로 몸에 힘을 붉큼붉클 솟아나게 하죠. 이 맹문동 뿌리를 채취해서 사용하실 때는 주로 가을에 채취합니다. 그때 말려 두었다가 가을에 채취해서 나오는 수삼하고 섞어서 푹 달여 먹어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맹문동은 매우 찬 성질이죠. 그러다 보니 고혈압 환자에게도 좋고 열감기, 독감으로 몸에 열이 많이 나고 할 때도 열을 내리는 작용이 아주 좋아서 감기에도 아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맹문동입니다. 특히 이 맹문동은 열량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 다이어트 식품을 각광받고요. 그리고 이 맹문동이나 그거 외에 뿌리 식물들 채취하실 때는 반드시 반 갈라서 그 심, 즉 내부의 심을 빼내고 쓰는 것이 더 좋고요. 물론 심을 빼지 않아도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약성은 찬 성질이고 맛은 달며 독은 없습니다. 한방에서 주로 이 맹문동을 일사병, 열사병, 그거 외에 심근염, 만성기관지염, 폐가 안 좋아서 목에 그런 건 가래가 차는 분이 있죠. 이런 분에게도 참 좋은 것이 맹문동이고요. 그리고 기관지염, 펜도선염에도 참 좋은 것이 맹문동입니다. 뿌리에는 인삼에 많이 들어있다는 사포린 성분이 사실 이 맹문동에는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맹문동은 사실 몸에 진행을 보충해 주고요. 폐가 안 좋아서 마른 기침을 많이 하는 분에게도 참 좋은 것이 맹문동이고 그거 외에 각혈, 목에 가래가 많이 끼어서 목소리가 그릉그릉 하시는 분.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는 소갈증. 가슴이 답답하고 몸에 열이 오르는 화병에도 이 맹문동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갱년기 정상인 우울증, 불면증에도 참 좋고요. 그리고 이 뿌리에는 황산화 작용이 매우 뛰어나고 영역을 높여주고요. 황균 작용이 아주 뛰어난 것으로 보호된 것이 맹문동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산에 가서 채취하시면 객은 동글동글한 뿌리가 있으면 함께 사용하시고 없으면 잔뿌리를 잘게 썰어 말려두었다가 약차로 달여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또 이 맹문동을 많이 드시면 중년 남성들 소변을 잘 못 보고 찔끔거리는 그런 증상에도 아주 좋고요. 뿌리 한번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채취했는데 야생에 자라고 있는 것들입니다. 뿌리가 많이는 안 달렸지만 그렇게 달려있죠. 이 뿌리를 사용하실 때 동글동아귀에 붙은 알뿌리도 좋고 그 외에 실뿌리 있죠. 함께 쓰십시오. 그리고 가을에 까맣게 익은 열매를 채취해서 한번 여러분들 술을 담아먹어 보십시오. 술맛도 참 좋고요. 콩팥의 기능을 아주 좋게 해서 성기능을 높이고요. 백모나 탈모를 많이 완화시켜주죠. 가을에 까만 열매 여러분들 보시면 많이 채취하십시오. 또 한방에서는 이 맹문동을 불사약으로 부르긴 합니다. 즉, 안이불자, 죽을사자, 양약자 즉, 죽지 않게 한다. 즉, 늙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맹문동이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지금 새파란 잎과 꽃대 함께 채취해서 잘게 썰어 말려가지고 약차를 한번 달여 먹어보십시오. 참맛도 좋고 비타민C나 비타민A 철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피를 잘 흐르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맹문동이피죠. 이렇듯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면서 약효 참 좋은 맹문동 많이 활용하시고 제 책에 이 맹문동에 관한 내용이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잘 봐두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책은 제 저서입니다. 맨 왼쪽에 책은 약촌의 필독서 산야초 가정백가입니다. 주로 초보자를 위한 편집이죠. 선명한 사진과 안결한 내용으로 편집되어 있고요. 주로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활용하는 즉 산야초 위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빨간 책은 발효와 생활이죠. 즉 효소 전문 책입니다. 이곳에는 물이 많은 재료를 담는 효소라든지 또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재료로 담는 효소 등등 다양하게 편집되어 있으며 이 책 한 권이면 아마 효소 전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한국인의 약술 즉 약술 전문 지침서입니다. 이곳에서는 한 가지로 담는 단방 약술 또는 두 가지 이상으로 담는 복방 약술 그거 외에 궁중 전통 한방 약술 등등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약술에 관련된 내용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